2025년 수능특강 영어 13강의 10번 글의 소재는 존경하는 사람을 모방하여 닮아가는 경향 잇들어 갖고 잇은 가주어 뒤에 나온 됐 이하는 진주어 코인시던스는 우연의 일치 우연한 것 우연은 아니다 됐 이하가 우연은 아니다 데디야 뭐냐면 아이들은 턴아웃은 나타나다 턴아웃은 어떤 결과가 되다 라이크는 뭐뭐처럼 뒤에 것처럼 그들 부모와 같은 결과가 된다 아이들이 그들 부모처럼 나타난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아이들이 그들 부모와 닮는다는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아이들은 뭐야 아이와 부모는 닮는다 라는 내용이죠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하니까는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아이와 부모는 서로 닮는다 from은 몸으로부터 moment 순간이야 당신이 come into the world 세상에 나온 순간부터 당신의 mother 엄마와 아빠는 당신의 역할 모델이다 엄마와 아빠는 역할 모델이다 엄마와 아빠니까는 부모죠 부모는 역할 모델이 될 수가 있게 된다 그럼 첫 문장에서 아이는 부모를 닮는다 그래서 children turn out like their parents 부모를 닮아 그 다음에 부모는 your role model 역할 모델이다 그러니까 닮는다 그냥 이 얘기 계속 나오는 것 같아 이 글은 왠지 자 쭉 읽어보면은 자 애지는 뭐뭐함에 따라 작은 여자아이가 그로우는 성장하다 아이가 성장해감에 따라 그들 여자아이들은 엄마의 옷을 try on 입어보고 푸도는 바르는 거야 화장품을 바르고 pretend 인척해 비는 뭐뭐이다 이렇게 돼 그녀 인척해 그녀는 누구야 엄마 인척한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화장을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옷을 입는다 그랬고 엄마 인척해 뭘 얘기해 역할 모델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좀 더 부연 설명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화장하고 옷 입고 엄마 인척 엄마 인척한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부모는 역할 모델이다에 얘는 부연 설명이 들어갔는데 이 글 처음은 뭐야 아이와 부모는 닮는다 역할 모델 엄마 옷 입는다 이 역할 모델에 대한 좀 더 부연 뒷받침 문장 약간 이런 식으로 글이 들어갔단 말이야 자 왜는 뭐뭐 했을 때 작은 소년들이 이제 여자아이들 얘기 들어갔잖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여자아이들을 이렇게 하는데 남자아이들이 come of age에서 성년이 되다 이렇게 돼 소년들이 성년이 돼? 자 그러면 그들은 소년들은 play with their father's tool이니까는 tool은 도구 아빠의 도구를 가지고 play, 놀고 try to build or fix something for real 진짜인 뭔가를 fix, 고치거나 만들려고 시도를 한다 그러면은 소년들은 지금 어떻게 돼? 아빠, 아빠 도구, 그 다음에 수리, 그 다음에 만든다 이렇게 돼 근데 여기서 얘는 소녀의 얘기를 들어갔어 소녀는 화장을 하고 소년들은 아빠를 따라하고 소년들은 여자애들은 엄마를 따라한다 라는 얘기니까는 역할 모델이 되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지금 여기는 들어갔단 말이야 트루스, 진실이야 그 문제의 진실은 문제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나왔나? 고민하지 말고 앞에 나온 내용의 진실 말은 내가 이해하기 쉽게 바꿔야 돼 자 내용의 진실은 뭐냐면 이제 돼, 것이다 뭐냐면 아이들은 look up to는 존경하다 이렇게 돼 아이들은 존경한다 그들의 부모를 애지는 모모로서 부모를 멘토로서 사실 아이들은 존경한다는 것이다 부모를 존경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갔어 그러면 내용 정리하면은 별로 약간 쉬우니까 얘는 보면은 부모를 닮는다 그래서 그게 뭐야? 역할 모델 소녀는 이렇게 소녀는 이렇게 역할 모델에 대한 얘기가 지금 들어간 거야 닮는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돼? 부모를 존경한다 라고 얘기 들어갔어 자 그들은 프레이즈, 칭송해, 칭찬해 그들, 얘네는 부모야, 얘는 아이야 아이는 부모를 칭송하고 그리고 hold in high regard는 존경하다 이렇게 돼 그들을 부모를 갖다가 아이들은 존경한다 같은 얘기죠 아이는 부모를 존경한다 반복해서 다른 단어 써서 그냥 얘기해줄 수 있을 뿐이야 그 다음에 존경한다가 hold in high regard도 존경하다 look out도 존경하다 같은 단어 지금 들어갔고 가장 커다란 컴플로먼트는 찬사, 칭찬 자 그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as, day, group에서 as는 뭐뭐 했을 때 아니면 뭐뭐함에 따라 아이들이 성장할 때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컴플로먼트 칭송은 이제 이다 2는 명사정용법, 기, 것 이렇게 돼 턴 아웃, 나타나는 거야, 그들처럼, 이 그들은 부모 부모처럼 나타나는 거야, 부모처럼 나타난다 부모의 결과가 된다 이렇게 되니까 첫 문장에 나왔던 얘기 지금 같은 얘기 지금 들어갔죠 부모, 닮기 아이들은 부모를 닮는다 지금 여기 첫 문장에서 아이들은 부모를 닮는다 라고 얘기했고 역할 모델, 소녀일 경우, 소년일 경우 부모를 존경한다, 존경한다 들어갔고 다시 부모를 닮는다 계속 그리 지금 아이들은 부모를 닮는다 그 얘기야 만약 당신이 stop to, 멈춰 stop to는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personal inventory에서 take a personal inventory는 여기 자신을 성찰하다 네가 여기서 너는 아이야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성찰이니까는 나는 누군가 나라는 사람을 생각하기 위해서 잠깐 stop을 해 그럼 넌 알게 될 거야 that, 이하를 알게 되는데 be like는 뭐뭇을 잠따 이렇게 돼 도우주는 사람들 너는 사람들을 닮았어 emulate는 모방하다 모방하다니까 네가 역할 모델로 하다 네가 따라하려고 하다 네가 모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네가 많이 닮았다는 것을 you find 너는 알게 된다 너 자신을 성찰하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돼? 너는 주변인 네가 모방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너는 주변인을 닮는다 그럼 계속 첫 문장에선 지금 뭐가 들어갔었냐면 부모를 닮는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 너는 네 주변 사람들을 닮는다 라고 했어 자, 부모야 코치야 선생님이야 리더 모두는 그들의 마크 흔적을 리부는 남기다 최종 패키지니까는 꾸러미 최종 꾸러미에 그들의 흔적을 with your name on it이니까는 너의 이름이 있는 최종 꾸러미에 그들의 흔적을 남긴다 그러면 너의 이름이 있는 최종 꾸러미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갑자기 왜 선물?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너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얘가 지금 누구야? 너야 근데 네가 지금 꾸러미야 꾸러미라는 얘기는 꾸러미는 뭔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 있잖아 이게 짐꾸러미 이렇게 되잖아 뭔가 합쳐서 이루어진 게 꾸러미 비유적 표현이야 너는 그러니까 꾸러미를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결과물 최종적인 것 최종적인 너라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는 부모와 지금 뭐냐면 부모와 코치와 티처와 리더는 최종 꾸러미는 너야 최종의 너에게 그들의 흔적을 남긴다 근데 이 얘기가 왜 들어갔냐면은 잠시 자신을 멈추고 성찰을 해봐 너라는 사람 이 너라는 사람이 최종 꾸러미를 보면은 너는 네가 모방하는 사람들과 많이 닮아있다는 걸 찾는다 You may find that you are much like those that you emulate 이렇게 되죠 네가 모방하는 사람들을 닮는다 그러면 너의 최종 꾸러미 네 이름이 있는 최종 꾸러미에 모방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흔적을 남겼어 이 사람들이 너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으니까 너에게는 이 사람들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다 이 두 문장은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왜는 뭐뭐 했을 때 당신이 거울을 보게 되죠 너는 보게 될 거다 한 가지나 혹은 모든 그들의 모습을 갖다가 in the reflection이니까는 거울에 비친 상 거울에 비친 그림자 거울의 그 반사된 모습 속에서 그들의 모습 이 그들의 모습은 페어런츠나 코치나 티처나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흔적을 그들이 남겼으니까 너는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닮았으니까 그래서 답을 찾으면은 자 하나하나 그들의 모습을 리플렉션에서 보게 된다 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런 내용은 지금 다 여기 안 들어가 있죠 지우고 너라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네 주변 사람의 모습을 닮은 사람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돼 그리고 최종 내용 정리하면 계속 몇 번 정리하긴 했지만 너는 부모를 닮는다 부모는 역할 모델 그래서 소녀는 부모의 이런 모습을 보고 소녀는 부모의 남자에는 아빠의 모습을 본다 그래서 부모를 존경한다 부모를 존경한다 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갔고 부모를 그래서 닮는다 그럼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 세 줄은 주변 사람들을 닮는다 너라는 사람 안에는 주변 사람의 모습이 박혀 있어서 지금 그게 너라는 사람이 됐다 앞으로 우리가 안녕 여기 우리 여러분